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 윤번기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대로 아주 그. 이천십오 년. 십 이 월 구 일 날. 제가 다준다 연구소에서 맨 처음 이 아이비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저하고 윤번기 기자의 인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청년 연설 대전 이래 가지고 이제 제가 했지만 고거는 이제 한 5분짜리 스피치 였고 1시간짜리 강의를 기회를 준 거죠. 거기에서 윤번기 기자가 아 이 아이비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제도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 강의가 이제 릴리스가 되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12월 30일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만 따뜻하면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물러가면 또 한파 뭐 눈 내리고 막 이러니까 눈이 또 산성 눈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우리 사회는 2020년에 들어가서 사실 어감도 2018년 2019년보다 2020년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쓰기도 그렇고 2020 이러니까 딱 쓰기도 그렇고 말이죠. 이거는 3030년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쓸 수 없는 좋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뭐겠느냐. 지금 이제 첫 번째 화두 그러면 검찰개혁이에요. 검경수사권. 제가 지난주에 경찰대학교에 가서 아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정말 극비리에 강의를 했습니다. 극비리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이 정도 했다는 거는 뭐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스토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일체함하고 이게 이렇게 오리이원익정성이 의금부 도사 시절에 지금 말하면 그게 뭐냐면 경찰의 계급 중에 경정계급입니다. 경정계급 그래서 전국의 경정님들하고 그 위에 경무관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오리이원익정성이 정성되기 이십팔 년 전에는 경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에 이제 그. 그 잘 교육이 안 되는 점을 제가. 예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유튜브가 만오천 명이 이제 구독자가 넘어가니까. 먼저 넘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저를 좀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예 당신이 세월호도 했고 가만히 보니까 오일팔 광주민주화 항쟁도 했는데 어 우리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해가 되면 좀 해달라. 그래서 내년쯤으로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번 뭔가 좀 컨클루전 그러니까 결론이 좀 나오면은 제가 이제 한번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에게 이제 이 겨울에 제가 이래 있다 보니까 아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만오천 명쯤 되니까 이제 저의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면 자 어제 나왔던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 단신 방송 언론계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는 광고가 사상 최저치 매출액이. 왜 다 유튜브 광고로 돌아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도 유튜브 광고가 들어와요. 우리 황 작가한테도 내가 그 저기 뭐야 링크를 보낼 텐데.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협찬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녹용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저한테 녹용도 먹게 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거 보면 사회적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겨울에 좀 먹었으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놨는데 그게 일종의 브랜드 파워잖아.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달려나가는 자막으로 아주 황 작가한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강의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부가 나가는데 그 일부의 첫 번째로 뭐냐면 요거를 들고 나옵니다. I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GCSE라고 합니다. 그죠? IGCSE. IB하고 IGCSE는 어떨까? 근데 보세요. 한국 공교육 혁명의 미래. IB와 IGCSE는 어떨까라고 제가 썼죠. 교육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강화예요. 그 다음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이 미래지향적 교육에 있는 자식마 잘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해요. 누구나. 그럼 여기에 이거는 뭐야? 하나의 대안입니까? 제가 예전에는 훨씬 더 섹시하게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 공교육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한국 공교육 IB 아니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강의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점점 사회적 책임이 강해지니까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이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전문 강사로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죠. 역사 전문 강사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 전문 강사로서의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저는 IB하고 IGCSE 방식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걸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IGCSE 보시겠습니다. IGCSE 인터내셔널 제네럴 셀티피케이트 오브 세컨드리 에듀케이션. 영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GCSE라고 합니다. 요 앞에다가 뭐야 인터내셔널만 붙인 거예요. 그렇죠?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식민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커먼 웰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커먼 웰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 미얀마만 빼고. 미얀마는 커먼 웰스에도 얼마나 지독시 이렇게 달라들었던지. 미얀마의 저항정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형제국하고 1815년부터 1895년까지 80년 동안 전쟁을 벌여가지고. 80년 만에 항복한 그것도 전 국토의 한 3분의 1만 항복한 이런 나라 있으면 세계적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러고도 어떻게 1895년 이후에 1945년 지금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 아웅산에 의해가지고 독립되었을 때 영국이 가장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미얀마를 50년 동안 내가 지배해 보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 절대 지배 못했어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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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시 이렇게 달라들. 그러니까 커먼 웰스에서 거부한다고 했을 때 영국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IGCSE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알트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죠. 알트 히스토리 프렌치 마스메틱스 잉글리시 리터레추어 스페니쉬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바이오릭 케미스토리컬 피지크스 바이오직 케미스토리컬 피지크스가 양쪽에 붙어있고 잉글리시 랭귀지 잉글리시 랭귀지하고 잉글리시 레트레추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터트인 잉글리시 토트인 프렌치 터트인 프렌치는 뭐야 여기 히스토리 알트라고 하는 건 잉글리시로도 가르치고 프렌치로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제 그 요기 우리 한가운데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인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 탁 앉아 계셔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적 책임감을 제가 많이 내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거죠. 아니 내가 한국 고육을 지도해 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스포츠가 돼 있고요 여기 어워드 튜터 타임 그다음에 피씨 피에스 씨에스. 넘어갑니다 아이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딱 생각나세요. 프랑스의 논술 시험 그거 생각나시죠 지금부터 그 생각 다 없애세요. 다 없애세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그냥 표준 과목이 말입니다 표준 과목. 국제적으로 천구백사십오 년 이후에 오십 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외교관들이나 주재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잖아요. 주재원이라는 건 기업의 주재원들 아닙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뭐 항공사 직원들부터 시작하죠 뭐 대한항공 이런데 다 해외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외로 가 있는데 전부 다 그 자녀들은 한국에 놓고 가야 되느냐. 그죠 그럼 거기 가서도 한국식으로 그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식으로 다 홈스쿨링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표준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이수를 하면은 자기 나라 대학교 해당 나라 대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 입시 나이가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시험을 쳐가지고 그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고 된 겁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그럼 당연히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유엔에서 이래서 뭐냐면 유네스코라고 하는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곳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이름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게 아이비오라고 하는 그래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가 웨일즈 카디프로 갔다가 또 스코틀랜드에도 있고 이게 프랑스에도 있고 본부가 다양합니다. 아시아 페시픽하고 이런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아 페시픽 본부는 어디에 있다 싱가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원 브랜치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돼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자 아이비란 이게 인제 우리나라 공식 언론에 난 도표입니다 이게. 토론 발표 중심 수업을 한 뒤 논술서 수령 평가로 성적을 매기는 방식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고 학부형들이 접어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는 못하겠네. 선생님. 아니 지금 토론 수업을 발표 수업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구먼 그걸 가지고 다시 전 과목에 논술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제가 우리 교회에 무슨 구역에 그 저보고 교육 전문가라고 누가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애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면 좋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애가 지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해서 큰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하나 하면서 이 학교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이래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는 못하겠네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야 저 앞에서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아주 대판 싸우시는 이런.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의견대로 추천을 해 주시는데 왜 걷다 대고 그렇게 탁 그 뭐라 할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가시를 팍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해도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의견도 그냥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냥 덮어놓고 우리 자식은 못 한대 그냥. 내가 그분 한 분만 겪은 게 아니고 수도 없이 겪었어요 수도 없이 우리 애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도 각종 기업들이 많죠 지금. 그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주재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자녀들 다 주재 주재원이 아니라 그건 외교관이지 외교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도 한국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무총장까지 나왔는데 와 우리나라 직원이 와요 없겠어요. 그렇죠. 많아요. 그 직원들 자녀들이 대부분 가서 어떻게 되냐면 다 IB가 되는 IGCSE가 되는 학교에 다닙니다. 한국 학부형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도 다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창 해야 되는 그게 한 초등학교 중학교쯤 되는 학생들이에요 나이들이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놀기만 해서 어떡한대요. 한국의 애들은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놀기만 하면 얘네들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특례 입시라도 봐야 되나 그래 놓고 어떻게 애들이 부담 갈까 봐 IB하고 IGCSE는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꼭 물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부형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전 세계에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국적을 가진 학부형은요. 한국 학부형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IB 선생들이 한국 학부형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정말. 이게 왜 좋아요라고 하면 여러분 대장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에 느껴지는 단맛이 무엇이냐라고도 홍씨 맛입니다라고 장금이가 얘기하니까 왜 홍씨 맛이냐라고 얘기하니 장금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했는데 왜 홍씨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운계 씨가 그 돌아가셨지만 여운계 씨가 막 웃죠 헐커니 내가 내 질문이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비어 학교 교장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좋아요. 한국의 수능보다 이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외국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많은 말이 그거예요. 수능이 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수능이 뭔데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요쯤에서 이제 딱 그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사들하고 학부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한국의 교육이 가장 뛰어난 교육이고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 교육이 끌어왔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오바마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게요 여러분 한국 교육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 한국 교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버원 논리예요. 오바마 보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바마도 인정했다고. 내가 하는 말에 아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 같은 그. 그 이 조이 미국의 유색 인종들이 교육적인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이런 보편화된 국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는요 미국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비 아이디 씨에 쓰이 그러면 저게 미국식 교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언론들 제가 요번에 이걸 하느라고. 그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첫 강의를 했으니까 무려 한. 4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4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한 달 동안 면밀하게 봤거든요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사람들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나아졌습니다. 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그냥 생소한 하나의 교육. 그래서 어떤 학 어떤 저기 교사님들을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교육 주권을 외국에 팔아먹는 행동이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민족주의에 어긋난다. 내가 참 그걸 보고. 어이구. 민족주의자라면 저만한 민족주의자가 없을 텐데요. 그럼 제가 왜 아이비를 얘기할까요.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제가 3월부터 9월까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 제가 그 학교 사진을 하나 여기다 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이라고 하는 ISB라고 합니다. 그 ISB에 제가 가서 그 우연하게 이제 선생이 되면서 IB 과목을 맡게 되고 저는 IB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돌 깨지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북한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하지 않은가요. 아이고 저래 갖고 어떻게 사노. 적어서 안 태어난 게 하늘이 내린 복이다 저 어떻게 사노 싶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회를. 지상 낙오일 안 합니까 자기네들이. 그죠 외국에서 볼 때 한국 교육이 그렇다고요. 저래가 학생들이 어떻게 사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 한국에서는 그럼 이렇게 교육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OECD로 뭐 5천만 명이 넘고 뭐 3만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 뭐 한 전 세계에서 15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국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산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외국 대학에 바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 대학으로 바로 오면 안 되나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고 비정상 회담에 왜 그렇게 열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유학생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게 글로벌 마인드예요. 우수한 학교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학교만 다 독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그 글로벌 마인드죠 그게 무슨 전 세계 국력 랭킹 70이 80이 할 때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야 표준 교과 과정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 대학생의 인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진다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 좀 잘 사는 학생들 지금 저기 뭐 자기 거기 있는 학생들 한국 교육에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외국을 간다. 일 문제점 뭘까요. 외화의 반출입니다. 외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거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 초중고 해외유학 추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무려 9년 동안에 자료를 쫙 모았습니다. 중앙일보 2018년 8월 9일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또 출처 표시 안 하면 또 아우. 그래서 초등학교 2007년도에 1만 명 넘게 갔어요. 초등학교에서. 이게 뭐야 말 그대로 조기 유학입니다 조기 유학.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삼천 여기 2016년에 3796명까지 떨어져요. 여기 고등학교도 6126명까지 쭉 떨어지죠 합계 보세요. 2만 명이 넘어가고 8743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유학 갔던 그 세대가 지금 12년이 지나서 몇 살쯤 됐습니까. 몇 살쯤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고급화를 뭐 어쨌든 간에 뭐냐 하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인재를 길러야 된다 자원 하나 안 나오는데 학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뭐야. 자원이다 사람이 자원이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오죽 그거 사람만이 자원이었으면 북한하고 통일하면 히토류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겠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값싼 노동력 아니 값싼 노동력이라니. 북한에는 최저임금 적용 안 할기라. 안 그렇습니까 값싼 노동력이 웬 말이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봐요. 북한 주민들 너희가 북한 주민들이라도 안 하겠다 기분 나빠서.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원만 해가지고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 서른 배 규모를 파가지고 조금 나오는 게 히토류입니다. 그럼 북한 땅을 얼마나 훼손시키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지금 이 세대들은 돌아와가지고 스물여덟에서 서른다섯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천칠 년에서 이천십 년 사이에 갔던 이 사람들 돌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잘 살아가고 내가 해외에서 댕겼어요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럼 당장 뭐야. 걔는 어디에 취직도 못해요. 취직하면 무슨 소리부터 들을까요. 너희 엄마 아버지 너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고. 왜 자율로 갔거든요. 자율로. 그러면 돈을 얼마를 보내든지 간에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황제처럼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 서재필처럼 하수구 치워가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편협하게 이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위에 보세요. 특수목적고 나옵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이 두 개 틀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서 지금 학교 수가 이렇게 나오지요. 외국어 교과 집중 교육 외국어 교과 집중 교육인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요 법대를 가죠. 그렇죠. 그쪽은요 과학 영재 교육인데 요번에는 법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다 어디로 간다.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그 외국의 대학 교수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 저기 뭐야 백인 대학 교수가 딱 나와가지고 그랬지. 아니 그거는 뭐 한국 사람만의 현상이 아니고 그렇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학생들도 그래요. 로스쿨 다 들어가려고 그러고 의전원 들어가려고 그러고 mmba 전문대학원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이런 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가 해당 분야의 기초학문이나 이런 거에 다 영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한 거지 의대보내고 법대보내고 법대보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대학 입학자원 대비 대학 정원 수.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확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명 인구 학교에 취약하는 인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탓하는 풍토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개선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여자가 애를 낳아도 잘 회사도 다니고 자기 자아실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인구 절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떻게 돼요 내려가 버렸죠. 내려가 버렸죠. 입학자원이 39만 8157명밖에 없어. 2018년 입학자원이 48만 5318명인데 무려 무려 입학자원 추정이 어떻게 돼요. 2023년 지금으로부터 4년만 가면은 어떻게 돼. 8만 7161명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뭐 1인 한 교실 한 담임제가 유지되는 숫자에서 이렇게 8만 명이 넘게 거의 9만 명 가까이가 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해 1월 15일날 국회에서 제가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1월 15일날입니다. 이게 아마 연말에 책이 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뭐 저만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문제를 사람들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5년 이내에 등하교형의 학교는 존립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왜 학생들이 이게 등하교형 학교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가지고 뭔 전제에서 이게 성립되느냐 하면 담임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있잖아요. 적어도 한 반에 한 스무 명 정도의 학생 그 스무 명이 웬 말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 육십 명이에요 육십 명. 여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 오십 명 정도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사십오 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붕괴될 거라고 붕괴될 거예요. 특히 이 학생들이 제가 태국 방콕에서 만나봤던 한국 학생들은 뭐냐 하면 주재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애들도 있었지만 진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들의 공통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영어라도 하나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어라도 하나 잘하게 만들어서 애를. 특례 입학을 시켜 명문대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소위 얘기해가지고 우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요. 그죠 예 해외로 출국하는데 결격 사유만 없으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외화가 어마어마하다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는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스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일인일표예요. 즉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 여러분들은 제 강의에 자율적으로 오셨잖아요. 누가 너 안 가면 뭐 어떻게 하면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율 이렇게 자율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가면 유튜브만 봐도 보입시다. 유튜브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구독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냥 구독 안 해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강사에게 좀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광고를 끝까지 다 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몰라 몰라. MBC 이런 사이트 뭐 SBS 저 뒤에 앉아있지만 MBN 뭐 이런 사이트는 뭐야. 광고 안 봐. 몰라 몰라. 그냥 넘어가겠지만 개인의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질 경우에 좀 봐 봐요. 이거 내가 봐주면 된다는 데 뭐 내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내가 행동할 경우에는 쫙 빠져나갑니다. 누가 만들어 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어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유튜버 중에. 이래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좀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쫙 빠지는 경우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구독자 많은 그 유튜브한테 가가지고 합동 방송 좀 하자고 이래가지고 막 어 이쪽 구독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확 늘어났다가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탁 차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 먹튀 먹튀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아이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 정말 문제다라고 말할 때 그 문제다를 뭐라고 인식하시면 되냐면. 아직까지도 일대다의 교육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교육에 계속.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시대가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어떻게 좀 주도하는 교육으로 갈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아니라 계속해서 정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 확대하게 되면 그게 수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중이 그렇죠. 그럼 수능이 올라가면 야간 자율학습을 빡세게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죠.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학생들 보세요 그.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 중고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뭔지 뭐예요. 유튜브. 아이 왜 그래요 그거는 사위에 사위. 크리에이터 아니 1위 뭐냐. 아니 아니야 중고생이 가장 원하는 거 운동선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2위가 뭐야. 연예인 하시겠습니까. 연예인 하고 싶다 이거야. 3위가 뭐야. 교사예요. 교사가 왜 3위일까.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안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 월급 따박따박 받고 65세 이후로는 연금 나오는 거. 그런데 죄송한데 그 3위 4위를 차지하는. 뭐야. 유튜버가 아까 4위라고 했지. 그 고등학교 4위인. 공무원이 4위거든. 통합을 하면. 오늘 교사 말고 공무원들 많잖아 뭐 군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해도 동사무소도 있을 수 있고 군청도 있을 수 있고 청와대도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휴가할 때는 휴가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퇴직할 때까지 별 사고 안 치면 좀 걱정 없을 것 같고 가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연금이 나오잖아. 그리고 좀 직업 자체가 이렇게 뽀대가 나거든 좀 이렇게 의대에 가서 내가 저기 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학교에 제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에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그 민원이 하나 있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많이 충족을 시키더라 운동선수나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했던 것처럼 이런 원더골 같은 걸 집어넣으면 운동선수에 대한 희망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뭐냐 하면 학생들의 심 제가 초등학교 때 부동의 1위는 뭡니까. 과학자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선생을 할 때 부동의 1위는 뭐였을까요. 삼성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LG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거. 지금 4위 5위에 뭐가 있어요. 유튜버가 있어 유튜버가.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유튜버라고 하는 게. 누가 시켜요 유튜버를. 여기저기서 조언은 얻을 수 있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이런 거 뭐야. 누가 시켜요. 무슨 기업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런데 이 학교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일면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내가 이런 학교들 절대 못해 이랬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지 일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직도 어떻게 돼 선생님 앞에 서가지고 성적표 쫙 나눠주는 그 교육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예전에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면 그것이 교육에 올바른 방향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정보에 완전히 눈 닫고 귀 멀고 코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요.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교육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그런 분들이 학생들의 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정보를 다 막는다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냐 이 선생님의 우리나라 그게 있죠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생이 선생한테 대대로 무너지는 교권 이런 거 되게 많죠 왜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 제조업 시대 국가개발도상국 시대의 교육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50분의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주임 선생님들 한 열등 요즘 부장 선생님이지 부장 선생님 한 열몇 분이요 쫙 전달사항 지시하고 끝납니다. 그냥 이게 뭐냐 우리가 수술 같은 거 받으면 로봇 수술을 큰 병원에서 하라고 권유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로봇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로봇 수술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아 실습했어요? 그것 갖고 배웠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토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어떤 아이비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지금 내가 아이비 얘기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연수 한 3일 받고 일주일 받으면 그다음부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렵다 그거는 선생님들끼리도 그거는 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요. 다시 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요 그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이 납니다. 교실 붕괴는 교권의 붕괴도 중요한데요. 절대적인 학생 숫자 자체가 줄어요. 숫자 자체가 시사기획판 2017년 9월 19일입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문제 한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태국 방콕에서. 그 교사 생활할 때 이런 문제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 이 문제에 정답이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 정답. 요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모범 답안.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대 전쟁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단기적 원인을 비교 대조하세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음 문제 천연자원의 가용성이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를 예로 들어 논하십시오. 다른 지역이라는 말이 뭐야 아시아 하나 유럽 하나 혹은 뭐 남아프리카 그 남 아프리카 그 남 아프리카 하나 뭐 라틴 아메리카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래 자신의 생각을 90분간 자유롭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골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수학의 미분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적분은 어떤 과목이냐 하면. 어떤 수학이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시겠죠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수학을. 쫙 이해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게 뭐야 축적태를 뭐라 그래 영어로 어큐멜레이트 어큐멜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큐멜레이션이 쭉 돼야 미분 적분이 풀어져요. 아시겠죠. 풀어져요. 어큐멜레이션이 안 되면 미분 적분이 안 풀어져요. 고구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한 천 개쯤 외워가지고 있죠. 그 문제 중에 하나 걸리면 아싸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일본의 근대 작가 중에 하나인 나쯔메 소세끼라는 이름이 소세끼. 나쯔메 소세끼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하도 수학이 안 돼서. 첫 문제를 외워가지고 그 대학 입학 시험에 붙었던. 그런 전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수학 안 된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일본에서는 비난을 받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나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수학을 왜 외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도 문제를 풀려면 뭐겠어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이해를 해서 쭉 올라와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써내야죠 그거를. 그죠. 내가 아는 바로는 뭐 이러면서 주주주세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그냥 영어 시험 문제예요. 불어로 바꾸면 프랑스어 문제고요. 러시아로 바꾸면 러시아어 문제고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이 뭔지 한국교육부하고 사교육계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하실 수 있겠는지. 사급서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한 열 명이서 뚝딱뚝딱 한 3일 하면 나올 수는 있겠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러면서 나오고.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예를 들 거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예를 들 것이며 어떤 사람은 중국을 예를 들 거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을 예를 들 거고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예를 들든지 간에 어떻게 돼 논지만 정확하면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무슨 리히텐슈타인을 예를 들어도 되는 거고. 저 카리브에 세인트 크리스토퍼 뭐 네비슨가 뭐 이런 나라를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지만 바하마를 들어도 되는 거고 캐나다를 들어도 되는 거고 베네수엘라를 들어도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즉 하나의 정답을 한 명이서 수십 명에게 강요하는 행동 절대 안 합니다 아이비는. 안 합니다. 이게 교육 주권을 포기하고 뭐 민족주의에 어긋나고 서양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해 들어온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런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 아이비라고 하는 거는 한 문제당 하나의 정답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왜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유는요.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의 정답을 맞춰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풀어주지만 그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요령 소위 얘기해가지고 문제풀이에 연습을 시켜주는 게 사교육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또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안 받아 뻔하다 기출문제 막 수십 개 또 들고 와서. 요거 다 외워라 무슨 나쯤에 소새끼처럼 여섯 과목을 다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쯤에 소새끼라는 사람은 여기에 잠깐 그. 제가 사진도 벌써 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거 다 제공할 겁니다 우리 황 작가한테. 냈겠습니다마는 그. 나는 고양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일본말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련님 이 말입니다 도련님. 그런 아주 뭐 일본 사람들에게 있으니 이거는 근대문학의 영웅입니다 영웅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잘 보십시다. 이 우리가요. 십구 세기에 처음. 문법이라는 게. 각 나라에 나왔을 때 문법 그게 그래마라는 거 있잖아요.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시르 소시르. 페르낭 소시르라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의.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소시르의 일물이러설이라는 유명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일물이러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을 보면 딱 그거 같아 일물이러설 혹은 일물이러설 다음 중 정답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보통 두 개 아니에요. 두 개고 대중은 다 한 개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다 3번 찍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모르면 다 3번 우리나라 사람 3번을 참 좋아해요. 그냥 이 소시르의 일물이러설에. 뭐야 고 다음. 요게 이제 들어와서 이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뭐냐면. 북유럽 그게 스웨덴인가 노르웨이가 하여튼 거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갔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그 언어철학자 있잖아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이 자기의 트락타투스라고 하는 로지코 필러소피쿠스라고 하는 그 책. 논리철학농구에서 제 1번이 뭐였지? 이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물이러설에서는 나아가서 모든 것으로 가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썼던 칼럼에도 있어요. 어떤 남자가요. 남자가. 양선생님 들어보세요. 요 단어. 참. 조금 낯이 뜨겁지만. 요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I love you. 일물이러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뭘까?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악센트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말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조기에다 강세를 넣겠죠? I love you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너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저 남자가 아니고 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번역이 달라진다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I love you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Love you. 나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I love you. 여기다가. 미국 사람들 화나면 잘하는 말이죠. I love you. 내가 사랑하는 건 뭐야? 저 여자가 아니고 당신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상황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돼? 아주 비웃으면서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 고백을 들어도 기분 나쁘게 됩니다. Sneer at. 즉 뭐야? 아주 비하하는. 비웃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딱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소시리적인 걸 많이 가리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다음 중 시적 자아의 움직임으로 틀린 것은? 학생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과서에 문제집의 정답은 2번이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많이 있을걸요? 시적 자아의 여성적인 그걸 선생님 2번 아닌가요? 야야야 3번으로 외워. 선생님. 조금만 질문하려고 하면 양옆에서 난리죠. 진도 나갑시다. 그렇죠? 맞죠? 거기에서 얼마나 탈피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시를 확대한다면서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요? 한국어 화의 추진 확정 기자회견. 죄송한데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어로 강의했어요. 한국 학생들한테. 미국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강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화는 협정을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그냥 하면 돼요. 이 교육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제주도 교육감이고 이 사람은 대구시 교육감이에요. 둘 다 당이 틀려요. 당이 아니지. 진보냐 보수냐 이거잖아요.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똑같아. 아이비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 한 것만 보니까 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협정을 맺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답답해요 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꾸 토론형 수업이라 쓸 말이 없거든. 모르니까. 토론 아니라니까요. 제처럼 이렇게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거 꼭 발표 안 해도 돼요. 발표할 기회가 늘리고 늘렸어요. 수업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한테도 가서도 하고 저끼리도 하고 반드시 얼마 이상은 어떻게 돼. 컨퍼런스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비 수업에 전부 토론식으로만 하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요. 외국 애들도 그렇게 수업 안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예습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교생을 다녀보면 예습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습이 잘 돼요? 복습도 제대로 못해. 복습도. 그래. 우리 윤 기자는 예습이 잘 되던가요? 중고등학교 때. 예. 잘 안 됐을 거라고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룹 1. 랭기지 앤 리터레추어. 그 다음 랭기지 어퀘지션. 획득된 언어. 즉 뭐야? 제2외국어 이 말입니다. 제1외국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그룹 3. 인디비주얼스 앤 소사이어티스. 보통 이코노믹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익스페리멘털 사이언스. 이게 뭐야? 경험론 과학이에요. 경험론 과학. 그 다음 여기는 마스메딕스. 그룹 5. 그룹 6는 뭐야? The Arts. Chemistry. History. 비주얼 Arts. 이런 식이에요. 얘는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심리학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Theory of Knowledge. 지식론이라고 해서 TOK이라고 합니다. Theory of Knowledge. 그 다음에 Extended SA. 사천자식으로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써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 앤 서비스. 이거를 크리에이티비티의 C. 그리고 뭐야? 액티비티의 A. 그 다음에 서비스의 S를 해서 뭐야? 카스라고 합니다. 카스. 공공 봉사 그 다음에 공공활동 그 다음에 창의력활동 창의력활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창의력활동. 예. 그 예술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미술. 예. 미술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화 제작이에요. 영화 제작. 저기 서울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엠 비 씨 신사업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두와이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데가. 아주 세계적인 명성이에요 그게 영화 제작이라는 거. 아이비 시네마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학 간다니까. 응. 그리고 어떻게 아이에스 비에서 여러분 여기 비주얼 아트에서요 제일. 제일 좀 뭐야 유명한 거 시네마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아이에스 비에 그게 아이비 발레예요 발레. 여러분 발레 하면 전부다 하면 늘씬해가지고 쫙쫙 찍고 이래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가서 하면 발레를 하는 거예요. 동작을 가르쳐주고 아시겠죠. 그걸로 시험을 쳐서 대학 가는 거예요. 의대도 가고 다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영어가 말하고 국어라고 치입시다. 그러면 이쪽에 국어 영어 수학 하면은 이게 과목의 위상이 나누어집니까? 요 동그라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모든 과목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과목 하나도. 구경수 앤 기타 과목 이런 게 없어요. 나머지는 암기 과목 이런 게 없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웬 애가 그 역사 선생님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역사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근데 혼나는 걸 보면서 우리 다 그래 생각했더니 맞다 해가지고 그게. 그죠 맞잖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역사가 어떻게 암기 과목이야 역사는 이해하는 과목이야 역사를 다 이해하면은 교과서처럼 가르치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죄다 대학 입시부터 얘기합니까. 지금 유튜브에 아이비 교육과정에 쳐보시면.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평가 방식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한국적 교육 풍토에서는 대학 입시를 바꿔야지 많이 나머지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학 입시부터 아이비 형식으로 한다고 왜 이런 탑다운 방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왜 객관식 선다형의 폐해입니다 이게. 예 객관식 선다형의 폐해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하던 대로. 모범 답안. 자꾸 답안지부터 들춰보는 방식으로 바꿔놔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혼자 판단을 답안지를 예상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현상에. 예상해가지고 답이 딱 정해져가 있고 어떻게 선배들이 딱 가는 거 고기만 가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선예가 없으니까요.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천삼백팔십만 구독자인가 지금 이게 아마 릴리즈 될 때는 천사백만 구독자 가까이 되지 싶은데. 하는 저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김정화 씨라고. 정화의 제이하고요 화가 그 꽃 화짜거든요. 제이플라. 제이플라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1년도에 제이플라 첫 방송하는 거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원룸에서 있죠.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요 헬로라는 노래를. 이런 부르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십니다만. 그때만 해도 누가 유튜브를 해요. 그러니까 하도 기존의 기획사에서 자기를 안 받아주니. 자기가 앉아가지고 혼자 기타 치면서 그 뒤에 뭐 백 다 있고 뭐.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 있죠 드럼 세탁기 그 원룸 내장형 있잖아요 그 돌아가고 있고 온 데 양념통 그 식탁에 다 있고 거기에서 앉아 갖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걸 치우지도 않고. 바꾸어 놓았다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이플라야 말로 정말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뭐냐면 한유 열풍이 완전 우리나라를 쓸고 있을 때예요 진짜. 그런데 혼자서 그런 커버송이라고 하는 남들이 부른 노래를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부른다 하는 그것이요. 오늘날의 제이플라는 우와 나는 뭐 지금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객관식의 인재로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겁이 나서 못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 3세부터 7세 사이 아동부터 아이비로 바꾸는 바텀업 방식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정권이요 대학 입시부터 바꿔야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학 입시부터 바꾸면 결국에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게 아이비 커리큘럼하고 영어로 딱 어떻게 커리큘럼 그건 철자도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딱 치면 나오는 그 쫙 그 학원들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아이비 완벽하게 대비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속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당장 바뀌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중산부터 바꾼다고 왜요. 유치원부터 바꾸세요 왜 아이비는 몇 살부터 시작해요. 3세부터 19세까지의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이비 프라이머리 이어스 프로그래밍인 PYP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기 사우트포 액션, 커넥팅 위드 더 타핑, 딥핑 커넥션 위드 더 타핑, 아세스먼트 앤 리플렉션, 인퀘어 리프레센터에이션, 드로잉 컨클루션, 뭐는 솔팅 아웃, 솔팅 아웃 디퍼런스 인 언더스테딩, 포밍 인퀘어 리그룹스 이런 걸 아무리 적어놔 봐야 우리나라 학부형들에게는 그거는 이건 귓등으로도 안 들어와 우리 애가 여기에 얼마만큼 좀 수월하게 그 학교를 또 보내려면 다 유학과 선생님들인데 도대체 그 수업료는 얼마를 줘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16년도에 교문위에 비서로 있을 때에 교문위에서 무슨 심포지원 같은 걸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뭐냐면 자유학기제.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표방하는 캐치 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보시죠. 애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는 중학교 일학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야 자유학기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 자유학년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학부형이 그 심포지엄에 학부형 대표로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우리 애들이 꿈과 끼를 찾을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다 웃었어요 그때. 계속 자다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다 깼어 어우 가장 가장 좋은 말 오늘의 최고의 발언이다. 그러나 다 깼어. 왜 그랬게요. 그게 우리 학부형들의 본심이에요 왜. 애가 첼로에 끼가 있으면 그 첼로 값은 누가 돼. 아시겠습니까 애가 연기자의 끼가 있으면 연기자 학원의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학교 교육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애가 테너의 소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걸 애를 갖다가 니 꿈을 참으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민들은. 애들이 꿈과 끼를 찾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아버지 직장 뭐 탐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처음에 도입됐을 때부터 있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회사에서 해고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막 이렇게 드러내 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직업 탐방 그러면은.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극한 직업에. 모시고 애를 데리고 가겠냐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 뭐 국회의원 뭐 뭐 우리 아버지 하나가 뭐 시의원이야 그러면 뭐 그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학생들 사이에 저 우리 아빠야 하는 순간 있죠 우열이 딱 생겨버려요 애들한테. 이건 진짜 비교육적이다 내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내가 언제 보냐면 중학교 1학년에 국회 탐방 딱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연봉이 얼마에요 이러는 게 중학교 1학년. 네가 감히 연봉을 물어봐가 아니에요 애들 사고방식이 딱 그렇게 되어있는 거야 연봉이 얼마야. 그럼 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한 달에 처음 벌어와야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 했다. 내가 그랬다 니 어디서 오는 사람이고 하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했대. 그럼 내가 야 니 어디 살다 왔어 이랬더니 이제 좀 강남 이런 데서 아 그쪽 지역이 물가가 그런 모양이네.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문제 이 소리 듣고 확 이게 역하신 분들 많죠. 이게 현실이라니깐요. 뭐 남자 여자가 나눠가지고 욕심이 많다 차원이 아니고요. 뭐냐면 직업에 우열이 생기도록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왜 조장을 합니까 그걸. 아버지 직업이 아버지 직업이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인데 그게 뭐 이게 저기 뭐지 아버지 직업이 드러내놓고 친구들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직업에 귀천 사상이 굉장히 셉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추진하고 아우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요. 그거를 섭외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어. 우리 애들 이번에 가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너는 참 그거 보면서 진짜 그때 2016년 당시 정권을 정말 원망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 방식을 잡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아이비 하는 학교들은 아이비 하는 학교들은 다 비싼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고비용 학교들이에요. 그럼 네가 그 말대로 한다면 전국 아이비 한다면 전국 교육 비가 확 올라갈 텐데. 왜 네가 있었던 국제학교라고 해봐야. 일년에 제가 있었던 국제학교 일년에 여러분 학비가 공시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중학생이 3,500만원 들어가요. 국제학교가. 고등학생은요. 거의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돼요. 액티비티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비싸요. 서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비를 가르쳐보았던 백희성 선생이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1, 내만 생각한다면 아 그 아이비 하는 학교에 선생을 하면은 내 자녀는 공짜로 선생 복지로 배우게 할 수 있으니. 그거 잘 보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네. 두 번째. 뭘까. 그냥 포기를 하자. 안 된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하는. 솔잎이 몸에 좋아.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뭐는 된잎만 먹어야 된다. 송충이가 된잎 먹고 살아남습디까라는 속담도 있다. 그렇죠. 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서 성공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아이비 교육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교육 운동을 합니다 하려고 할 때. 수많은 지가 정치께나 좀 안다고 하고. 정책을 좀 안다고 하고. 교육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그거면 한 40년 걸릴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그 사람이 있다면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헨소리지. 보십시오. 세 번째 생각이 뭘까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아이비를 가져와서 자율적으로 아이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아이비가 굉장히 검증되고 경쟁력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게 무상으로 교육되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교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노자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게 잘못되어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한다. 내가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반응이 딱 세 종류가 나온대요. 세 종류가. 노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 깨어있는 사람 뭔가 좀 이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그런 게 있어 내가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해보자라고 하는. 행동을 한답니다. 거기서 노자도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야.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유 그게 뭐 참 문제점도 확실하고 개선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몇 십 년 걸릴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안 그러세요. 하겠어요 아이고 현실이 되겠어요. 그죠 마치 타임머신처럼 그죠 그죠 되겠어요 아유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칠십 프로래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걸 약존 양망이라 그래 긴가민가할 것이다. 마지막 뭐야 한 삼십 퍼센트 아니 이십 퍼센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막 웃는데요 저 미친놈 보라고 헛소리한다고 막 웃는데. 막 저 미친놈 보라고 그게 되겠냐 그래서 막 웃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그. 마지막 반응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의기소침 되고 울고 싶고 진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요.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소 개들이 안 웃는다고. 니가 개혁을 말하는데도 개들이 다 진지하더라고. 그러면 니 도는 뭐야 부족이 위도야 뭐. 도가 되기에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니가 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지를 않는 거라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는 거니까.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디. 당연히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자기가 생존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니가 개혁을 말하고자 진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이거를. 입 다물게도 안 한다는 소리냐. 나. 그다음 말이 뭐냐 고로. 기득권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나오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자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아니지. 지금 당장 바꿔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은 볼 거 보세요. 똑같이 약 한 삼십 년 걸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건설할 거야 삼십 년 걸리는 개혁을 중단 없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육백 육십팔 년 자기 나이 스무 살 때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지 아버지 걸걸 중상해하고 어떻게든 백 년이 걸리든 십 년이 걸리든 이십 년이 걸리든 몇 십 년이 걸리든 당나라로부터 반드시 고구려를 내가 건설하고 말 테다라고 했던 성은 대 씨의 이름이 조용이라는 애가. 한 삼십 년 걸릴 거야 나와 뜻을 함께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예 국회의 보좌진이 내한테 그거 한 삼십 년 걸릴 거예요 하는 거하고 같아요. 소시르의 그거를 보면 똑같죠. 비트겐슈타인의 그거를 보면요. 같습니까 그 의미가. 하나는 뭐야 비웃는 거잖아요. 깜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희한한 정책 들고 나와서 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대조영은요 내 한 삼십 년 걸릴 거야 당나라를 물리친다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야 물리치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걸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 대조영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대조영이 그때 카톡도 없이 전기도 없이 성공한 거를 그 광활하고 추운 만주볼판에서 성공한 거를 사계절 온대기후가 있고 카톡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왜 못합니까. 아이비 교육의 진면모에 대해서는. 올해를 마감하는 십이 월 삼십 일 날 방송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감사드립니다.